그러면 일단 혜영 누나가 했던 작품 모음집을 우리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네, 바라네, 바라네. 어? 누나 저 이거 완전 좋아요, 첫사랑. 야, 뭘 그렇게 누나져라 쳐다봐? 아, 누나잖아. 누나, 누나 되게 오래 산나? 패스, 패스, 패스. 잠깐, 잠깐. 아유, 대박, 너무 예쁘다. 아, 울었죠? 별거 아니라니까. 아, 너무 웃겨 갔는데. 야, 맨발, 맨발. 아, 괜찮다니까. 어디 있어? 와, 이거 나 고 1점이야. 일찍 왔네요. 어, 이거 나 고 1점이야. 폰팩시 자마 타고 부리나게 달려왔지. 빈손으로 자기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도 많아요. 동창, 동창.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뭐 기본이 상실된 시대니까. 누나, 하필 공교롭게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아, 진짜? 얘가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드라마 전 제대로 본 게 모래시계였기 없는데. 첫사랑, 우리 부모님 볼 때 봤는데. 첫사랑, 저 최수종이 형 나중에 다리 다쳐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누나가 최수종이 형 끝까지 사랑하잖아. 우와. 배웅준 형, 배웅준 형 깡패. 맞아. 배웅준 형 깡패로 나오고. 네, 맞아요. 왕초는 저 고 1 때 99년도에. 세기말, Y2K 미안해. 나왔을 때 왕초. 왕초, 왕초. 그럼 야, 맨발, 맨발. 우와. 앵무새, 앵무새 다 나오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옛날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배우의, 여배우의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저런 얼굴이 별로 없었어. 네, 맞아요. 정말? 아니, 아니, 못생긴 게 아니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얼굴.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저 당시에 있는 거지. 세대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너무 앞서가는. 왕초 유니크죠. 왕초 할 때 그지 문장도 그것도 약간 패션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게요 진짜 저는 손톱에 진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그 어디다 빼야 돼요. 일부러 분장. 쫙 들어와요. 그다음에 치아에 이제 이빨 안 닦은 것 같이 하는 분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 쫙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지로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입어 배우고 싶잖아요, 배우니까. 그리고 또 저 중에서는 또 꾸밀 점이고. 여자 하나면, 거지 중에 여자 하나면. 꾸밀 수 있죠. 아이라이로 조그맣게 그렸을 때 딱. 그 와중에 막 이빨 다 썩어있는 거. 아이라이로.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파마를 하고. 아이를 살짝 그리고. 이빨 썩어있는데. 다 썩어있는데. 이제 거지들이 막 걸어나오는데 막. 이러고 걸어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워킹한다. 워킹한다, 워킹한다. 거지 워킹한다.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왔어. 이렇게. 원래 모델이었어요, 원래가. 감독님이 나한테. 야, 카. 야, 이혜영. 야. 야, 거지가 워킹하냐? 아니. 땡. 그럼. 야, 그렇게 귀여우면 왕초가 뭐 좋아하지. 이러는 거예요. 어머. 감독님 너무 센스 있다. 어머. 감독님 너무 센스 있다. 어머. 순진하니까. 어머. 그러네. 이렇게 치웠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 그때 살이 제가 인생에서 되게 많이 쪄봤었어요. 왜냐하면 거지 옷이. 되게 펑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거짓. 우리가 쪽대본이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5분 전에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연기를 해야 돼서. 그 의정부에. 깡패팀. 거짓팀. 뭐 독립운동팀. 이렇게 딱 셋이 나눠져가지고. 부르마 물게임을. 부르마 물게임을 진짜. 왜냐면 대본이 없으니까 뭐 외울 것도 없고 연기 연습할 게 없는 거지. 맨날 먹고. 이렇게 진짜. 스파테리스로 자다가. 심심한 부르마 물게임을 하다가. 스탠바이! 그러면. 고디레오트로. 수족대본 보면서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그 게임을 하고 막. 그랬던. 와, 재미있었겠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제 연애대작으로. 넘어가 본가요? 밑에 보면 칠판이랑 분필이랑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술을. 얘 눈이 안 보여서 아까. 아니, 눈이 아니야. 무슨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우리 나이는 다 노안이 와. 근데 아까 불쌍하게. 야, 너 내 차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얼굴 좀 봐라 했더니. 봐봤자.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었네. 지우개가 아니라. 사연색 있을 텐데. 지우개. 지우개 쳤어. 두 분은 계속 안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 많이 취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취한 게 아니라. 안 보여. 나 진짜. 잘 안 보여. 희철 씨. 희철 씨. 진짜 옛날인데. 왜 스타일이 뭐. 23살. 슈퍼주니어 하기 전에. 그때 내가 가고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이쁘잖아요. 걔네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말이 괜히 이쁜 여자애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 뭔가 여자한테 설명하고 있었고 여자는 약간 펼친 듯한 느낌. 어머, 오빠 믿어! 진짜라니까! 키스 한 번 하자! 쳐다봤어요. 제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랑 키스 아니야? 야! 어? 나쁜 놈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있을까진 아니지만 아까 뭔가 쫄깃쫄깃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급히 하더라고요. 느꼈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지는 모르는데 누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그때 느끼는 거는 쟤도 되게 사랑하고 연애할 나이인데 안타깝다. 이렇게 누가 보고 있다고 해서 막 숨어야 되는 제 인생도 참 우리 인생과 뭐가 이렇게 다를까. 당연히 여러 명 많아져. 어떻게 한 명만. 누나, 한 명이나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여러 명 많다고 연애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아들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들어보라고. 사실 젊은 청춘이 사랑할 수 있고 당연히 좋아하는 감정으로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돌, 특히 소녀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은 어떤 자기 직업에서든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건 확실한데 사실 저 데뷔하자마자 지창이 형이 한번 저 눈 감아준 사건이 있어요. 웬 지창이 형이 그때 그 치킨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창이 형이 와서 어, 안녕하세요 형님. 어제 잘 들어갔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제 나이트에서 아주 화려하게 놀았던데?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는 데뷔 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나이트 광고. 그런데 너무 좋을 필요 없어. 가만 있어봐. 그럼 너도 갖다 놀자. 근데 지창이 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도 그걸 파악해서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을 막아버렸어요. 내 지인이 널 봤대. 지창이 형이. 지창이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제가 어? 에이, 이런. 내가 먼저 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창이 형이 그래서 저 완전 아,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뭐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죄송하다. 그랬더니 지창이 형이 평생 이렇게 잘 놀면 돼.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때부터 저 지창이 형이랑 엄청 친해진 거거든요. 그래, 근데 옛날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맞아, 무조건. 우리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사실 내가 죄송할 게 아닌데. 근데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죄송할 게 아닌데 그때는 그냥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 오면 잘못하지는 않은데 막 도망가는 거랑 똑같아. 왜 이렇게 도망갔는지 몰라. 맞아. 옛날에는 그랬어, 진짜. 근데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연수 씨는 여러 번 만났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많이 만나요. 그러어. 왜냐하면 본인은 첫사랑이 지금까지거든. 그러니까 대리반족이라도 해야 되니까. 제발 좀. 제발 좀 만나요. 연수 누나 거 쓴 거, 칠판에 쓴 거. 사랑으로 사나요. 그냥 그 남편이랑 연애까지 26년이니까. 사랑으로 살면 아까 두근두근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못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만 살 수는 없다. 없죠. 나는 완전 공감. 세상은. 정 들고. 그냥 저희 남편이 저는 친구 같고, 아빠 같고, 애인 같고. 그냥 그래요. 그냥 동반자. 근데 원래 남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조금 서운해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내가 먼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참.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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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멋있어요. 저게 미운정, 고운정. 그 모든 게 다 같이 함께했던 그런 세월.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되게. 이제 오빠가 없어. 오빠라고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요. 26년이 됐는데도. 약간 뭐 어디 해외 가거나 뭐 이러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불안한 느낌. 같이 항상 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뭐 이런 건 말 안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그런. 사랑해 보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크게 위안이 되는 거죠. 남자가 볼 때는. 지금 첫사랑과 결혼을 하고. 너무 일찍 만나서 너무 오래 연애하고 너무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면 이라는 가정은. 마음속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참으셨어 지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어. 옛날에는 그런 생각 했죠. 나 너무 일찍 결혼했나 뭐. 너무 한 남자만 만나서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후회했다는 것보다는.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배우자라도. 그 전에 만난 비교 대상은 없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 편하고 애기 아빠가 친구 같고. 그냥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이야. 연수야. 아이고 이 바보야. 나는 지금 신랑이 딱 연수가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고생도 안 하고 만났는데. 어 그게 불만이라고 말하라. 아니 뭐 나는 약간 좀 그게. 아니 불만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날 걸. 뭐 이런. 그래 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그래 봤자 내가 서초수 소개팀 이 남자고. 다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뭐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나는 지적이 오빠같이. 아 뭐 편안하고 친구 같고 오빠 같고. 이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그렇죠 모든 여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제 행복한데. 또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나 안 싸워요? 저는 싸운 적은 볼 수 없어요. 연애 6년 하면서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안 싸웠어요. 아니 그래도. 난 싸우러 봤지. 난 싸우러 봤지. 난 싸우러 봤지. 혜영 누나는. 혜영 누나는 이제부터 CCTV라고 불러야겠어. 그래 그래. 다 지켜봤네. 언제 봤어. 야 내가 왜 버퍼. 연수 누나 지금 당황했어 지금. 너 눈씨 빨개가서 나타났잖아. 정말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이 제가. 최고의 악마. 악마 같은 날이었어요. 그날. 맞아. 딱 봐. 제가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나보다 더 이쁘게 입고 다 멋있게 입고 와. 너무 신경을 뱉잖아요. 그냥 그런 파티도 만들고 싶어서. 대박이다. 같이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연수가 되게 공리 스타일이잖아. 옛날에. 공리하면 연수가 생각한다고 영리하면. 연수하면 공리가 생각하는. 약간 차이나 그런. 차이나 카라. 섹시하게 딱 붙는 거. 여기 약간. 치파오 치파오. 너무 많이 파지지도 않고. 너무 보수적인 치파오 스타일을 딱 입었는데. 괜찮겠다. 좀 파지기도 했고. 아무튼 몸매가 이렇게 드러나는 옷이긴 했어요. 그 옷이. 이제 치창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몸매 드러나는 게. 너무 섹시하게 보이니까. 애기 아빠가 일단 그때는 보수적이었어요 되게. 짧은 치마도 못 입고. 뭐 파진 것도 못 입을 때였어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너 무슨. 중국집. 아. 아. 수발장. 수발장.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너무한테 너한테 너무 안 어울리고. 몸매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그렇지. 약간 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아닌 것 같대요. 이 옷으로 다 정해놨는데. 다른 옷을 생각해놓는 옷이 없는데. 그러면 여자는 멘붕 되죠. 어떻게 옷을 어디서 갈아입고.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남들은 다 화려하게 지금 막 찍어 있는데.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 맨날. 맞아 맞아. 지창이 오빠가 좋아하는 그. 시각. 그래 막 엄마 울고 막. 눈 퉁퉁 버어 가지고. 그냥. 원래 입던 옷. 완전. 자가선생님 옷. 자가선생님 옷. 자가선생님 옷. 자가선생님 옷. 지창이 형이 옷에 대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막. 그러면 누나 지창이 형 연애할 때는. 힙합 바지만 입고 다니셨겠네요. 치마 짧으면 안 나갔어요. 바라 입고. 바라 입고 와. 그래서 그날. 근데 지금은 진짜 안 가고. 지금은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진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듣고 쉬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날. 아니, 그 날 눈총총 부어서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때 사진 다 없었어, 괜찮아, 그때 사진 다 없었어. 다 없애서 너... 오늘 사진이... 인털프로 진한 게 아니라. 아, 나 진짜 뭘 생각하든 상상 이상. 둘이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그 와중에 연수가 화려한 신발들 막 비즈 박히고 이런 신발을 신고 왔어요, 제가. 야, 너 신발은 신었다. 내가 이 신발까지 안 신었으면 이혼하려고 했잖아. 그건 기억 안 나, 나한테 그랬어. 발톱 나온 거 신고 왔어요. 진짜 이제는 되게 틀려놨어요. 이제는 뭐... 이제는 뭐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 너무 막 미치는 거 있잖아, 너무 창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그렇지. 이날 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날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지 않으면 또 있어? 어이구야. 도대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구나. 이날이 행복하게 결혼식 사회도 보고 뭐 해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김승우 형이랑 김남주 씨랑 몰래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승우 형이랑 같이 먹고 막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올리고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김남주 씨 그 차에 진짜 아직 기억나는 게 이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 내가 그거를 멀리서 보고 어, 김승우! 나는 김남주 씨가 그 차를 타고 있는 거를... 나는 알고 있었지.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몰래 벌써 만나고... 아, 그럼 김남주, 김승우의 연애인 얘기를 해야겠네. 또요? 또? 자꾸 생각이 나? 오늘 여정 언니가 이제 김승우 씨랑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노즈마리라는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데 김승우 씨가 뭐 놀러 온다 했는데 놀러 오라고 우리는 아, 좋아! 막 이렇게 왔어요. 그때 당시 김승우 진짜 멋있었어요. 멋졌지. 잘생기셨어. 지금도 멋있지만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일단 김승우와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은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최지우, 김남주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 최지우 김남주. 네. 나머지는 다 모짜렀고. 다 결혼했으니까. 김남주 씨가 우리 김승우 씨랑 놀 때 둘이 사귀던 걸 우리한테 속였거든요. 처음엔 속였어요. 처음엔 속였거든요. 그랬나나 약간 좀 성격이 지가 AB형, 나도 AB형인데 지가 AB형인 줄 알고 AB형인 척 하다가 나중에 AB형 아니야, B형이야. 자기 B형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아니, 왜냐면 혜영아, 나 그래서 너랑 왠지 통하는 것 같아. 우리 둘이 AB형이잖아. 아니, AB형 왠지 아닌 것 같아. 너도 AB형 아니니? 저 AB형이. 진짜? 뭐죠, 이거? AB형은 이거 해야지. 이만, 이만, 이만 해야지. AB형. AB형 맞아.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AB형이라서 우리 둘이 왠지 몇 개 돈독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면서 혜영아, 나 승우 오빠랑 사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처음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너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가슴에 정말 꽃봉오리들이 갑자기 확 꽃이 피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남주가. 이렇게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에서는 진짜 혜영 씨가 분위기는 AB형. 정말 독보적인 존재. 중심인 것 같아요. 완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역시 AB형. 멋져요. 진짜 쿨하고 멋지고 마음도 넓고 형이랑 다르네요. AB형. 자. 얘 되게 웃기지게 해줄까,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순수한 우리 최주희 씨가 해피투게저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렇게 모여있었는데 노래방 간 거예요.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휘재 씨가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휘재 씨가 우리 방에 이제 온 거예요. 다 연예인들이니까. 얘가 껌을 짜쩍 치고 있었거든요. 껌을 씹다가 너는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아니야. 휴지통에 버린다고 던졌는데 껌을 씹다가 너는 미워하지 마. 아니야. 휴지통에 버린다고 던졌는데 휘재 씨 머리에 딱 붙은 거예요. 이거 노렸네. 이거 노렸네. 노렸어.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아니 쓰레기통이랑 머리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나라면 안 웃기잖아요. 오영 씨가 웃긴 거예요. 그만 씹어야지. 그리고 휴지통에 딱. 술 먹었으니까 약간 그냥 이렇게 던져지. 내가 알기로 너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퇴해한 거 아니야? 에이. 에이. 야 어떻게 그 머리를 어떻게 퇴해. 알았어 알았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계속 만지는데 계속 붙어. 미안해. 아니요. 더 만지면 더 붙어. 안 돼, 안 돼. 휴지통에 붙었다고만. 휴지통에 어떻게 해요. 계속 만지는데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런데 휴지통에 사실 머리 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도 오늘 몇 명을 보내는 거야. 오늘 많이 보낸다, 두 분. 너무 순식간에 서로 술 먹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누군가가 가위를 갖고 왔는데. 가위를 쓴팜 자른 거예요. 그 의외빵 이렇게 딱.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 헬스크로그에서 만났는데. 하. 머리 정말. 그 정신 차림 다음이지. 누가 때문에 내가 머리 다 망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 아니, 우리 그때 진짜 너무 즐거운 추억이 많아요. 그거 완전 옛날 얘긴데. 완전 옛날 얘긴데. 완전 옛날 얘긴데. 진짜. 다. 다.